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. 펜칭을 만든다고 하잖아요. 그거를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데이클래스 같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갖고 있잖아요. 이렇게 교육장이 보이니까 뭔가 커피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. 아내에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 네네네 들어가 볼까요.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